영암에 있는 한 종합병원이 경영난 등을 이유로 문을 닫은 지 1년 가까이 지났습니다. 코로나19 검사 등으로 지역 의료진이 부족한 상황이 계속되면서 의료 격차가 심해졌는데요. 최근에 정상화가 진행되면서 영암군과 함께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응급실 운영을 위한 준비에도 나섰습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영암에서 유일하게 응급실을 운영했던 종합병원입니다. 과거 경영난을 이유로 병원이 문을 닫았고 보건소에서 야간 응급진료를 임시 운영하고 있지만 간단한 처치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보건소 직원들이 현장에 투입되면서 의료서비스의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근 종합병원의 정상화가 시작됐습니다. 새로운 경영진은 응급실 운영 정상화를 목표로 하고 의료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인수를 하고 허가를 받게 됐는데 당시에 왔을 때만 해도 정상적인 의료는 힘들었습니다. 아파서 환자가 와도 해줄 게 없는 병원이었는데 현재는 지금 현재 2021년 2월인데요. 4개월 만에 아픈 환자가 와도 뭘 해줄 수 있는 병원으로 받겠다는 게 상당히 저는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암군은 해당 병원과 업무 협약을 맺고 상생협력을 약속했습니다. 협약을 통해 영암군은 응급 의료 운영에 필요한 것들을 지원하고 병원은 환자들에게 신속한 치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병원에 필요한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영암군이 비용적인 지원을 하기로 협의되고 있습니다. 영암군은 병원 정상화를 통해 지역민들의 불편이 조만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 덕분에 관내 코로나19 상황이 안정제에 접어들었습니다. 병원의 정상화와 응급실 운영은 특히 우리 동부지역 우리 국민들의 소원사업이자 가장 큰 걱정거리였습니다. 영암지역은 응급실이 없어 차로 40분 거리에 목포까지 가야 하는 상황. 병원 정상화와 함께 응급실이 마련되면 의료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